자 포인트 세워도 제 포인트 내가 포인트 할거에요 요니의 포인트 오늘의 영상 포인트 나 아직 못해요 나 아직 어려워서 하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은 영상 포인트가 없다 그럼 즐거운 뭐하죠? 장명이 되게 너무 고민된단 말이야? 그니까 어몽어스 특 이름 짓는데 시간 제일 많이 있어 이제 먹어야 돼 흰 꼴뚜기? 진짜 아무도 의심 안 할만한 흰 꼴뚜기야 바로 시작! 합니다! 나 맨날 여기 의무실에 할거 없는데 맨날 들어온다 버릇인가봐 바이바이 재밌다 재밌다 재밌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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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니! 전등 못 치러 왔는데! 시체와 있어! 도랑이래 왜 도랑? 오! 아하! 헤이! 오! 오! 오케 알았누! 진짜 어떻게 봤어 이거를? 된다는데? 전등도 꽂혀 있었잖아 오! 뭐야! 뭐야! 왓! 벤트받나봐 검정이었지 나 이거 데자뷰같애 같이 죽였어 똑똑한데 도치 파인애플 맛 애플이야 스김 좋아요 어? 뭐야? 이거 검정임 뭔데 파랑 죽였음 헐 봤음? 뭐야 확실해? 아 확실합니다 어? 파랑 죽었네 바보야 왜? 니 손으로 방금 죽였잖아 뭔 소리야 방금 우주선 밖으로 날아간 애 누구야 나? 파랑이 어 아니 잠시는 없어 파랑이는 억울하게 가버렸어 인포가 맞대 아아? 오 뭐지? 착한 개자식이네 아 근데 파랑은 왜 지라 그런거야? 삐리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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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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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야 이거 이거 뭔네? 어? 충격이다 충격의 동아리야 아니 충격의 동아리가 아니라 야 무슨 동아리야? 내 갈색이 죽일거 같은데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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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죽었니? 어? 어? 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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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 자백하세요 전 시체를 봤습니다 동료가 터진걸 보고 차마 비위가 상해 리포트를 하지 못했습니다 엘강씨 현명한 판단 부탁드릴 아 아 아 아 아 아 서울의 마스코트 여고생 고추 김춘복 야 여고생 고추 너무 좀 그러잖아 야 여고생이랑 고추 떨어져 이상하잖아 아 아 여고생 고추 뭐야 그래 여고생 김춘복해 차라리 그래 그래 샤바샤바 푸부부 샤바샤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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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부부 뭔 노래 어? 나 꼭 첩하는 거 혼자 있더라 어? 혹시 임포스터인가봐요 끌켜버렸네요 말이 좀 이상하잖아 고추 고추 짱치 짱치님은 좀 이상하네 몇명 죽었어? 세명 죽었나? 약간 너 임포스털 때 그 말 많이 하던데 그 말은? 응 뭐햇 뭐햇 약간 너 임포스터일 때 노래도 많이 불렀어 그래? 어 아야 너냐? 뭐햇 뭐해 오우 죽으면 뭐해 뒤집어 해? 죽여봐 근데 죽은 건 너네 휴휴휴휴휴휴휴휴 얘 너무 열심히 근데 누가 본거 같은데 너무 열심히 한다 그건 내 동료였지 롱 그거였어 검정인가? 껌 좀 시체 발견! 헉! 고스터가 죽었네 고추가 저렇게 얘기하니까 좀 그래 고추가 우니까 좀 그래 좀 그래 고추를 하지 말래 네 이름이 고추잖아 아버지를 아버지라 못 부르고 우리 고추는 황씨야? 오! 대단한데? 이렇게 딱딱딱 두더 딱딱! 하면은 끝나지 고추 잘라야겠다 이번판은 내가 고추 절단기가 되는거야 아 뭐야 쟤 왜 안 죽였어? 춘복이가 안 죽였어 왜? 고추 털렸구나 고추 털려버렸구나 이거 서포트를 제가 잘 해줘야 됩니다 우리 인포장 어딨지? 뭐? 뭐 들켰나 보다 봤어? 아하 무섭대 이거 그러면은 길목 딱 잘라줘야겠다 지나갈 때? 분홍이를 자르는거야 분홍이랑 민트를 너 시민 아니세요? 아 맞아요 근데 이러면은 잘라 어 죽였어 나이스 아 잠깐 하얀색이 올라오면 안되는데 이거는 오케이 에이비 들어간다 하고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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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 따라다니는거 봐 오 잘랐어 잘랐어 실수했다 여길 잘랐으면 안되는데 흰색 키는거 같은데? 아 큰일 났다 춘복이 좋았어 김춘보이 좋았어 민트 고추가 저게 고추가 안돼 고추는 좀 더 이쁘게 빨간색으로 해야 고추지 고추다 고추 달걀고추다 레알 고추래 야 이게 고스프레지 고추 따라다닐거야 고추 달걀 아 죽이려면 시간이 남으셨나봐 들어갔어? 아 옆에 따라있던 사람이 당신이셨어요? 아니 왜 자꾸 민포야 아 이거 알아서 하셨어야지 알아서 옆에 붓질 마셨어야지 이분이 아닐줄 알았는데 영웅 맞았죠? 하난합니다 응 하난하셨죠? 개알미워 진짜 응 개알미워 카드 때려도 돼? 응 안되죠? 어우 짜증나 달걀아 최주삼다수 고추당근 잠깐만 저거 당근이 설마 보진 않겠지? 어? 저 분홍이 분홍이 확실 봐줘야겠다 어 봤다 왜 아무도 신고를 안하는거야? 오케이 왜 아무도 신고를 안해? 안보이나보지 뭐 아니야 지금 같이 썼는데 왜 신고를 안하는거야? 뭔데? 어 발견됐어 아 안 눌렸대 흰색? 흰색은 왜? 여기서 한놈만 잡으면 이기네 사로타지 전기실 오케이 이러면은 못하지 작은길에 한 명 잡으면 돼 문앞에서 막고 있겠다 외부든 와봐라 당근이 온다고 하하하하 너 달걀이야? 어 몰랐어? 모르고 죽인거야 설마? 어 나 넌지도 몰랐어 옆에 있길래 죽였는데? 나 좋아하니 짱근 사랑하니 짱근 사랑하니 짱근 너 또 임포지? 어? 아니야 그럼 또 따라와봐 소상해 어 뭐야 이런거면 시차에 발견하지 말지 시간 아깝게 임포스터인가 봐요 오세요 죽여드릴게요 어? 죽여드립니다 오세요 직접 오세요 이쪽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아주? 임포스터야 말하는게 발견 후다이를 해버릴까보다 어? 전부 이쪽이 있었음 고추 수상한데 난 널 수상해 우리 고추가 왜 니가 발끈하냐 내꺼야 미친 저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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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션 안했어 너 전기실도니까 미션이 꺼져줘 어? 빨강이 벤트 탔어 어? 빨강이 벤트 탔어? 저 여기있는데요? 빨강이 벤트 탔어 저 여기있다니깐요 갑자기 사라졌는데 난 닐 봤는데 닐 달고 작고 수상하대 CC보는데 주황이 죽였대 내 검정이 이미 너랑이 달았어 주황해 너랑 달고 주황해 너랑 달고 주황이 아닌거 아니야? 고추가 짠 판이면 어떡해? 아이씨 고추가 짠 판이다 전기나 고치러 오세요 뭐야 왜 안돼 전기나 고치러 오세요 아 이게 전기를 먼저 고쳐야 되는구나 전기 안고치니? 고추올 줄 알을까? 나 고추있어 이럴 줄 알았어요 고추 당근 채소가 이겼다 나 죽으면 빨강이야 아 얘 자꾸 따라오잖아 고추다 오지마 오지마 파랑이는 아니야 니 여기 붙어서 뭐하냐 사보타지 하고 있지 지금 혹시 너야? 어? 갈색 너 언제 죽었어? 넌 언제 죽었어? 갈색하잖아 하필 죽은게 딱 우리 부부가 딱 죽냐 atreont 아 이렇게 해? 뚜 Hemro 뚜뚜뚜뚜뚜 도도도도도도도 Kh Patrick 뜨뚜뚜뚜뚜 또도도도도ות 뚜 tee 뚜뚜뚜뚜뚜 끌뚝 choices